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입니다. 원래 나르다는 의미는 정보와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 전달자 역할도 있지만 나라 오르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진작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생각난 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 프로토콜입니다. MESI 프로토콜입니다. 모의고사는 여러 번 나왔어요. 실전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MESI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 네 가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 상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섯 가지 상태까지 관리합니다. 그 이야기는 밑에 좀 써놨는데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SI 프로토콜이 동작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세서 환경입니다. 멀티 CPU. CPU가 여러 개인 거죠. CPU가 여러 개. 여기는 최소 두 개 정도 되는 겁니다. 이 CPU가 캐시 메모리를 각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캐시 간 동기화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어차피 CPU가 멀티 프로세서인 CPU는 개별 프로세서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니까 그러면 이 캐시 간의 동기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캐시 메모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별도의 플래그를 할당을 한 후 플래그 상태를 통해 데이터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MESI 프로토콜입니다. 네 가지 상태라고 그랬죠. M, E, S, I의 네 가지 상태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캐시 메모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캐시 메모리의 쓰기 정책 중에 하나의 라이트팩 방식의 캐시 일관성 유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 중요합니다. 라이트팩. 라이트팩하고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의 쓰기 정책 중에 하나가 라이트팩에 있고 라이트스루가 있죠. 라이트스루는 CPU가 캐시에도 데이터를 쓰지만 주객장체도 바로 데이터를 씁니다. 거기는 라이트스루고요. 동기석이고요. 라이트팩은 지연석입니다. 캐시에다가 CPU가 먼저 쓰고 나서 디퍼드로 나중에 주객장치에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캐시 메모리하고 주객장치의 데이터 동기화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는 것은 다른 캐시하고도 일관성이 깨져 있다는 의미가 같거든요. 라이트팩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 MESI 프로토콜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유효성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MESI 프로토콜 상태는 MESI 내게 했습니다. Modified, Exclusive, Shared, Invalid. 아마 이름은 대충 느꼈을 거예요. Modified는 수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의 상상은 두 개의 CPU가 두 개의 캐시를 각각의 캐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두 개라고 가정하자고요. 캐시내 라인이 수정된 상태. 하나의 CPU의 캐시가 라인 수정된 상태고요. 이 수정된 라인은 해당 캐시야만 존재하고 다른 캐시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안 돼 있죠. 이 상태를 M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객장치에 연관된 해당 라인이 수정됐다. 그러니까 이 캐시는 주객장치하고 연관된 해당 라인이 수정됐고 다른 캐시에는 카피가 존재하지 않다는 말은 동기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clusive는 주객장치와 동일한 상태고 캐시 간에는 배타적이다는 거죠. 캐시내 라인 정보가 주객장치와 동일한 상태다.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트팩인데 캐시도 쓰고 주객장치에도 썼지만 썼지만 다른 캐시에는 그걸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화가 안 된 상태예요. 다른 캐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때 캐시 라인 정보가 변경된 것은 Modified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odified 됐다가 Exclusive로 갔다가 그 다음에 캐시내 라인 정보가 주객장치와 동일한 상태고 다른 캐시도 동일한 정보가 존재하면 Shared 단계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MES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캐시 정보가 그러니까 B쪽 캐시가 만약에 새롭게 수정되면 A쪽 캐시는 무효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A쪽 캐시는 I 상태, Invalid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캐시내 라인이 수정돼요. 그러면 Modified 상태가 돼요. 아직 주객장치에 반영이 안 됐어요. Modified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주객장치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어요. 라이트팩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Exclusive가 돼요. 그러니까 Modified하고 Exclusive까지는 다른 캐시와 동일한 안 됐어요. 주객장치하고의 문제예요. Modified는 내 캐시만 수정되고 주객장치 반영이 안 됐어요. Exclusive는 내 캐시 반영되고 주객장치까지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만 M하고 E는 다른 캐시는 수정이 안 됐어요. 동기화가 안 됐어요. 마지막 Shared. 내 캐시, 다른 캐시, 주객장치가 다 동기화됐어요. 됐죠? 이게 M, E, S입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캐시가 데이터가 변경되면 내 캐시는 인발리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PU는 그러니까 인발리드 상태가 됐다가 나중에 Shared로 가겠죠. CPU는 로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건 간 걸로 중요하죠. 로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MSI 프로토콜로 캐시의 데이터 존재와 상태 정보를 확인한다. 어떤 명령어? 로드 명령어입니다. 만약에 캐시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객장치로부터 데이터가 로드 되고 캐시에 적재되죠. 해당 캐시는 익스클로시브 상태가 되죠. 당연하죠. 익스클로시브가 뭐랬어요? 주객장치하고 내 캐시하고 동기화된 거죠. 그렇지만 다른 캐시는 동기화가 안 됐죠. 익스클로시브 되죠. 또한 다른 캐시에 존재한다면 해당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로드하고 쉐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주객장치보다는 캐시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데이터가 주객장치에만 있으면 거기서 갖고 오는데 다른 캐시했으면 캐시를 갖고 와서 동기화 쉐어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MSI 프로토콜은 MSI 원래 기초는 MSI입니다. E가 빠진 거예요. 익스클로시브가 빠진 거예요. MSI 프로토콜의 확장으로 익스클로시브가 상태가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MOSI라고 OUND라는 상태가 변경된 거고요. 그걸 다 추가해서 다섯 가지 상태 MOES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AMD64 아키텍처에서 쓰는 거고 쓰는 거고 시험에 MOESI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OUND라는 거는 주객장치 다른 상태 즉 캐시간 동일한 상태 즉 한쪽 캐시만 적재됐죠. E는 한쪽 캐시하고 주객장치가 적재됐죠. 쉐어드는 캐시 두 개 캐시 두 개 주객장치 다 적재됐죠. 그런데 OUND는 OUND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주객장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캐시는 두 개 캐시는 서로 상태가 공유돼 있는데 서로 서로 데이터가 공유돼 있는데 주객장치만 다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가 다른 캐시에 있는 경우 캐시에서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동기화시킨다. 쉐어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 주객장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상태 데이터 값이 그럴 경우는 OUND라는 상태를 주는 거죠. 이 상태의 현상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MESI 프로토콜의 흐름을 앞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잠시 보시면서 캡쳐를 떠 두시면서 밑에 설명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상태 익스클루시브 상태는 M, E 중에 E잖아요. 그죠? P1이 읽기 실패하면 주객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죠. 이게 왜냐하면 주객장치로부터 갖고 왔기 때문에 내 캐시하고 주객장치가 동기화되어 있죠. 다른 캐시는 동기 안 되었죠. 그게 익스클루시브 상태죠. E 그 다음에 머디파이드 상태죠. 머디파이드 상태는 P1이 캐시라인의 새로운 데이터를 그러니까 P1 자체가 주객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내 캐시 데이터를 수정했어요. 써널, 윈드로 그러면 나만 바뀐 거죠. 주객장치 동기 안 됐죠. 그러면 머디파이드 단계예요. 쉐어드 단계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 새로운 프로세서 CPU P2가 읽기 실패함에 따라서 주객장치로부터 P1과 동일한 데이터를 읽고 와서 윈드 데이터를 읽고 와서 캐시에 저장해요. 이러면 두 개 캐시 두 개 캐시가 같죠. 두 개 캐시가 같으면서 주객장치와 같죠. 이렇게 되면 쉐어드 단계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요 캐시에서 땡겨와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주객장치로부터 읽고 저장하는 경우 캐시간 전송 주객장치로부터 읽고 저장하는 경우는 쉐어드가 되고 캐시간 전송을 했는데 주객장치하고는 데이터가 틀려 그럼 이거 온도 오 상태가 된다고 했죠. 좀 더 설명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때 쓰는 게 스루피 지역입니다. 인벨리드는 새로운 데이터로 수정하게 되면 무효화상 무효화 무효화 신호를 P1에다 보내는 겁니다. 다른 개시에다가 P2가 바뀌게 되면 P1에다가 무효화 신호를 버스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인벨리드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